청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믿고 듣는 레알 청년 토크 특급 청년회! 네 안녕하세요. 다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입니다. 오늘 게스트는 지영씨예요. 지영씨.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하고 시작할까요? 네. 저는 청주에 사는 한 시민이고요. 사회진보연대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사회진보 필요하죠. 저희 오늘 할 주제랑 더 관련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올 한 해 올해 책이었죠. 8.2년생 김지영이 올해 책이었죠. 그렇죠. 이름에 어울리는 이슈와 게스트네요. 그렇죠. 또 여러 연예인분들이 읽어주셔가지고 역시 연예인이 읽어줘야 되는 건가? 그렇죠. 많이 논란이 됐죠. 페미의 하나의 척도가 돼버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기 대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슈타가 뭐야?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긴장하셨어. 말이 벌써부터. 슈타 좋아요. 슈타로 가요. 오늘은 미투운동이에요. 우리가 담이랑 다루자 다루자 벼르고 있다가 오늘 다루게 됐어요. 지금 시점이 가장 적절한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사실 자신은 없다고 해야 되나? 괜찮아. 우리의 얘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얘기하는 걸로 해서 좀 편하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최근 근황 중에 이거와 연결된 게 또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팟캐스트 할 때마다 다른 건 준비 안 해와도 근황 토크는 항상 준비해오거든요. 이거 생각하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주제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너무 없다가 또 생겼죠. 실명은 거론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저와 같이 일하시는 분한테 어떤 남성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이 너무 남자가 좋아할 몸매라고. 근데 이 말을 그 있죠. 그 느낌. 진짜 악이 없게 순수하게 오히려 심지어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칭찬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요새 그런 말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도 진짜 너무 억울하다는 말씀하시면서 자기 칭찬한 건데 왜 그러냐고 해서 제가 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바로 이거 근황 토크를 해야겠다. 아저씨들은 그래서 안 돼요. 안 돼요. 위험해. 위험해. 우리 근처에 있는 아저씨 한참 많아서 안 돼요. 안 돼. 우리 근처에 지금 아저씨 한참. 누구야. 누구냐고. 아저씨 누구야. 저는 비슷한 사건이 올해 초에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뭐 여기 듣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되게 쇼컷에 남자답게 생기고 이랬는데도 올해 초에 어떤 다른 제가 노동조합에서도 일하는데 다른 지부의 어떤 분이 아 지영 씨는 이쁘니까 미인계로 교섭하면 되겠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이렇게 맞받아치지 못해가지고 되게 후회가 되는데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아저씨. 갑자기 음성편지인가요? 저는 이제 오늘 게스트로 온 지영 씨랑 같이 여성주의 독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단 한 번도 여성주의에 관심이 없던 적이 없는데 그 공부를 하는 게 항상 두려웠거든요. 올 한 해 지역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너무 내 자신 내부적으로 뒤집히는 계기가 돼가지고 고민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이제 좀 지지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덕에 같이 공부를 시작했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되게 내가 여성으로서 주체로서 바로 쓰는 게 너무 행복하면서도 반대로 너무 내가 문제의식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르게 모이고 그런 과정들이 힘들어서 요즘에 되게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래도 공부해가고 나의 답답함을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재미에 쏠쏠하게 빠져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투가 진짜 많은 걸 생각해보게 했다고 저는 느껴졌던 게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그냥 좀 그런 이게 좀 안 좋은 생각이 있는데 저 오빠는 진짜 엄청 그냥 착하다. 착하고 뭐 모르고 약간 안 좋은 표현으로 쑥매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돌이켜보면 그 오빠가 술자리에 술 취해서 허리를 만진다거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쑥매기하는 행동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봤다가 미투 터지면서 권력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보다도 성희롱 성폭력 자체를 또 다시 생각해보게 되면서 그때 그게 그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게 들으니까 끊임없이 여러 가지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꽤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 미투가. 그리고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때 당시에 문제 삼지 않았던 게 나중에서 문제가 되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이게 미투 때 진짜 언론을 통해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아요.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서. 근데 사실 그 당사자가 그게 당했다라는 표현에도 말이 많았지만 내가 약자이고 소수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이고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당해놓고도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당시에는 왜냐면 위계적이고 무섭고 너무 당황스럽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여성도 감수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젠더 감수성이. 그때는 인식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밀려드는 불쾌감이나 문제 제기를 하고 싶게 마음먹었던 시점이 분명히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조차도 그들의 입장에서 궁금해하거나 이해해주지 않고 그냥 내 입장에서 왜 너네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맞게 대응하지 않았어? 그런 문제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런 잣대들이 미투 운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너무 즐겁기도 하면서 약간 몸 안에 있는 독 올라오듯이 같이 올라오면서 저도 많이 섭섭한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는 요새는 적극적 거절이 아니라 동의하지 않음, 적극적 동의만이 실제로 이 성관계나 그런 데 동의를 한 거고 그 외에 나머지는 거절의 의사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우리나라 그 판례 있잖아요. 이것도 말하려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판사분께서 써준 판례안의 내용이 같이 모텔을 들어간 것만으로도 안목적인 동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한 거는 성폭력이라든 간간 이런 게 될 수가 절대 없다라고 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 너무 놀랐죠. 그냥 같이 손만 잡고 잘 수도 있잖아요. 근데 들어간 행위 자체 어떻게 성관계까지 하는 안목적인 동의가 되는가. 그리고 사실은 만약에 그런 분위기나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 해도 갑자기 하기 싫어져서 거절하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거절이지.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 구독하기로 보여주세요. 스마트폰에서 팟빵 어플 설치한 후 특급 청년의 검색, 구독하기 꾹, 댓글 쓱쓱.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거 하니까 나도 최근에 하나 떠오른 게 있는데 이제 가출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서 그 친구랑 같이 생활하는 친구가 그 친구랑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좀 표현이 과격해. 근데 서로 좋아해. 왜냐?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러면 나랑 너무 닮았어요. 그러면서 되게 좋대요. 근데 얼마 전에 언니 저 경찰 불렀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근데 그 여자애도 되게 똑부러지고 할 말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나 사회가 원하는 그런 순종적인 청소년은 아니야. 그랬는데 갑자기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었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 그랬는데 이 남자친구가 계속 전화하고 나는 그 남자친구 알아. 그 남자친구가 나한테도 울면서 전화한 적이 있었거든. 그랬는데 그 남자친구가 막 전화하고 화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술을, 술을 막 소주 세 병을 마시고 얘를 계속 쫓아왔던 거야. 그래서 얘가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쫓아왔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너 오면 경찰 부른다? 이랬는데 온 거야. 그래서 경찰을 그 자리에서 불렀대. 그러면서 경찰을 불렀는데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어? 그랬는데 이제 하도 이 사람이 술이 취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친구한테 먼저 집을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경찰이 이 친구를 돌려보내지 않은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집을 도착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창문을 보니까 이 남자애가 자기 집까지 쫓아와가지고 그 집의 정자 앞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머리에다가 그 뭐지? 가로등에다 벽을 이렇게 머리를 박아가지고 피가 나고 소리 지르고 이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대.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근데 걔를 잘 알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다시 사귀는 거야. 웃기죠? 나는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나조차도 여성으로서 편견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그 애가 이제 걔가 나한테 핸드폰을 보여줬는데 데이트 폭력 사례로 접수되었습니다. 라고 뜨더라고요. 확실히 좋아졌어. 그랬는데 자기는 이 얘기 그럼 넌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했어? 그랬더니 그냥 어차피 사귀는 사이인데 경찰에 신고한 건 너무했나 싶어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걔가 그 남자를 좋아서 다시 사귀고 아니고는 걔의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걔가 아무리 연인이고 아무리 좋아하는 사이여도 그 순간 그 폭력적이고 내가 원치 않는 행위를 했을 때 그거는 폭력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의 청소년들조차도 그거를 마치 사귀고 있으면 내가 감수해야 되고 이걸 폭력으로서 문제 제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기절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또 나조차도 순간 어차피 다시 사귈 거면서 이런 생각을 한 나조차도 나에게도 역시 이런 일들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미투운동이 그래서 막 여러 데이트 폭력 문제도 그렇고 다 연관되는 문제이긴 한데 근데 이슈만큼 좀 반발도 많았잖아요. 그게 또 미투운동을 또다시 이슈화시킨 거기도 한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얼마 전에 지영 씨가 저한테 기사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미투운동이 성차별 이슈, 미투운동을 통해서 성차별이나 성폭력 이슈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느냐 그리고 당신은 미투운동을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에 남녀 할 거 없이 다 60% 이상의 그렇다라는 표현을 했대요. 미투운동을 지지한다라는 말까지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밑으로 인해 발생하는 펜스룰이나 성별 갈등을 우려하느냐 여기에도 지지율이 40% 그럴 것 같다. 우려한다라는 말이 40% 이상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조사 현재까지 생각해보면 아마 이거에 대한 두려움, 갈등은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좀 사회 분위기 그렇지 않나? 실제로 남성들 중에 펜스룰을 실천을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남성들도 있었고 근데 이게 어떤 악의가 있다기보다는 여성이랑 붙어있으면 오해를 사니까 피해 다녀야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이미 위계가 있는 말인 거죠. 왜냐면 남성은 여성을 피해도 사회적으로 손해보는 게 별로 없잖아요. 보통 남성이 직장에서 상사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회식자리나 정보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빠져버리면 정보를 얻을 데도 없고 관리자랑 친해지거나 소외되지 네. 이야기 나누고 공간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이 펜스룰이 여성들한테 되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문제가 됐죠. 실제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고 그 지영 씨가 우리 여성주의 독서 모임에서 거의 백과사전을 담당하거든요. 진짜 엄청난 엄청난 지식의 소유자야. 사기치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같이 이런 이슈에 관심이 있는 청취자도 있겠지만 아닌 청취자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펜스룰이 뭔지 얘기해줄 수 있나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떤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을 배척하는 아예 만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사적으로 만나지 않는 걸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이제 아내 외에는 사적인 식사자리를 아예 안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치면 회식을 안 하거나 따로 만나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이런 건데 사실 한국 사람이라면 물론 밥종으로 사는 민족인데 어떻게 보면 아예 그런 자리를 회피를 함으로써 교류 자체를 끊어버리는 어떤 영역을 가도 토박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사람들한테 부리는 걸 터세라고 표현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까 지영씨 말한 것처럼 잃어도 손해볼 거 없는 사람들이 그걸 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겁주듯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펜스룰이 그런 느낌을 나에게 줬어. 맞아요. 약간 겁주듯이 너의 권한을 내 그것조차도 겉으로는 나도 피해볼까 봐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가진 권한으로 너를 겁주는 것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줬고 얼마 전에 기사에서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이 쓰러졌는데 그거를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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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들이 이렇게 하나도 주변 사람들 하나도 돕지 않았고 그걸 마치 펜스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러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 그게 도대체 왜 펜스룰이냐는 거지.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 정정 기사가 나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한 남학생이 도왔고 119를 어쨌든 불러서 그분이 무사히 도움을 받았다고 댓글을 남겼다.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네. 그렇게는 정리가 됐는데 애초에 그거를 펜스룰이냐 아니냐고 논쟁 붙은 것 자체가 쓸데없는 논쟁? 편견?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한국 이 미투를 보면서 제가 또 친구들끼리 학술제를 하면서 준비를 좀 해봤었거든요. 미투운동을 근데 원래 미투운동을 처음에 창시자라고 표현하는 그분이 만들었을 때는 단순히 권력관계 내에서의 이제 성희롱, 성폭력 문제로 접근이 됐다면 그와 좀 특이하게 한국 사회 내에서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남성과 여성의 갈등? 내 갈등으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국 내 미투라고 해서 좀 하나의 명칭처럼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 사회의 가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남성과 여성 차별적인 문화 때문이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미투운동이 급격하게 막 이렇게 커졌지만 이거 진짜 미투 맞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그 미투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유명 유행하고 있는 그런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성별 적대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저는 그만큼 여성들이 상처를 많이 받은 경험들이 많고 우리나라가 서양에 비해서 미국에서 이 미투가 처음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 서양에 비해서 여권이 눈에 띄게 좀 낮은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임금 격차도 심한 편이고 실제로 성희롱이나 강간의 위협 이런 것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미투가 우리로 치면 명확한 가불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도 일어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의 상사와 그런 후임은 명백히 가불이지만 대학 선후배는 그 정도로 가불이냐? 라고 했을 때 좀 고민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서양보다는 우리나라가 선후배 관계라는 것도 좀 명확한 편이고 어떻게 보면 남성한테 좀 그런 피해를 당할 일이 좀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미국과는 다른 그런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미투의 순결성을 의심하는 거는 이 미투가 결국에는 가해자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소리냐면 페미니즘으로 여성운동적으로 어떤 사회구조로 변화시킨다 이런 느낌보다는 너 미투 할 거야 너를 처벌하겠어 너 같은 놈은 경찰 조사를 받아가지고 검찰에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분위기가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되게 심각한 사건의 수준도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폭로된 것 중에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경찰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대해서는 논의가 약간 안 되고 있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투로 그 사람들 폭로하고 나서 그 사람도 처벌받고 나면 영영 만약에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이 가해자라는 게 다 사라지는가 그런 건 또 아니고 오히려 남성들이 그런 걸 보고 나는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펜수를 한다 혹은 나는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가해자가 아님으로써 더 떳떳하니까 너는 나한테 미투할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구는 거가 되지 않을까 그냥 편나누리식으로 갈등이 되고 본질이 많이 흐려지고 그리고 그런 거 지금 사회적으로 관심받은 거는 그래도 여성이 사회적 지위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들 사회적 지위를 가지든 아니면 혹은 연예인이든 뭐 뭔가 유명한 사람들의 파급력 그리고 피해자든 가해자든 누군가 유명하면 그게 굉장히 이슈화가 되지만 사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했잖아요 정말 장애인 여성들 이런 분야에서 생기는 문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이슈는 이것을 계기로 같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되게 이렇게 외면되거나 이렇게 좀 달라지는 모습들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고 근데 또 여성 당사자로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물론 가해자나 혹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한 사건 때문에 그리고 저렇게 매장 이런 미투가 SNS나 언론 이런 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렇게 매장까지 시키는 거가 바람직하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힘조차도 받지 않으면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그냥 내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이걸 해결할 기회가 사회가 주지 않는 거야 그 파도라도 타야 이 흐름이라도 타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여성으로서 얻게 되는 그 절실함 너무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조차도 만연한 성희롱과 성폭력에 되게 무뎌진 사람인데 나도 괜찮지 뭐 그냥 잊고 살지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떠오른 것을 보면서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지나쳐온 사건들을 다시 되내기고 이래서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절실함들 그거에도 공감이 가고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미투운동이 사람들에게 약간 외면받았던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거 있잖아요 마치 이 미투운동이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이런 가불관계 속에서의 성폭력, 성희롱 전반을 다룬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자만 피해자다라고 외치는 걸로 오해하는 분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도 미투 당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말할 수 없냐 이렇게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서 제가 말해도 된다고 말하시면 된다 근데 말하는 사람이 적거나 없는 것 뿐이지 약간 저는 그게 좀 억울했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당신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죠 이게 계속 남녀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남녀의 문제인 부분도 있지만서도 그렇다고 남자 자체가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우리가 규정짓는 건 아닌데 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걸까 하는 억울함? 미투가 소비되는 방식이라는 게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들이 주로 부각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해자나 피해자 중에 누군가가 굉장히 유명하거나 혹은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이런 것들이 되게 소비되는 방식으로 계속 아무래도 SNS라는 시스템 특성이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그게 뭔가 건전하게 논의되는 장이 아니라 댓글 보면 맨날 싸우고 아니면 이 사람이 피해의 정도를 얼마나 받았는가 중단하고 그리고 사실이냐 어떤 불법 촬영으로 피해받으셨던 모델 지망생이었던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도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만약에 그 사람이 실제로 피해자면 그 이후로 카톡을 왜 했겠냐 왜 더 몇 번 촬영을 했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진실 공방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진실이냐 아니냐 보다는 만약에 이게 가짜라고 해도 왜 이것이 가짜로서 가능한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소리냐면 페미니즘의 도전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어떤 성별이나 섹스라는 것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차별적인 거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아 생산적으로 편갈라서 싸우고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여태까지 미투가 이런 한국 사회 문제를 진단을 했다면 그럼 그 이후에 대안들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저도 되게 아쉬웠던 게 사실 그 미투운동이라는 것들이 주는 사회적인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요 뭐냐면 여성은 여성인대로 힘든 거고 남성도 남성인대로 힘든 거고 뭐 가해자든 피해자든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일인데 이런 피로도를 치르면서까지도 하는 것은 사회가 변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런 논의는 너무나 적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회를 아주 긴 시간 동안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얘기들이 너무 적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대화했던 거에 가장 큰 장점은 그 지점을 고민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미투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개별적으로 다뤄지잖아요 한 개인이 어떤 사건들을 경험해서 이게 문제다 아니다 심각했다 안 심각했다 그 사람이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 이런 것 그리고 너는 생매장 다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뤄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느냐 근데 개인이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개인이 다 이것을 해결하는 거에 한계가 있고 우리 같은 모임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을 사건의 피해자에게 개인에게만 지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 문제라고 이미 규정되어 있잖아요 성이 평등하지 않고 성차별이 있고 위계 안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사회 문제라고 규정되어졌을 때 그 사회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생겼을 때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돕는 일들 그리고 그걸 변화해가는 일들이 피해자에게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같이 해결하고 단체나 조직에서 답안을 줘야 하는데 그런 작업들은 오히려 시시하는 거야 근데 그 시시하는 과정이 이런 거 그거 괜히 돕다가 나도 똑같은 가해자 될까봐 막 이런 것들 괜히 또 사건이 휘말릴까봐 이런 이유로써 시시되는 과정들을 보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이러려고 그 많은 피해 여성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닌데 뭐 이런 것들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피해자분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방식이 항상 일변도일 수밖에 없던 게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를 강하게 하지 않으면 별로 안 심각한 줄 아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나는 이 일에 당해서 내 인생이 망가졌고 내 정신이 피폐해졌고 내 모든 걸 뺏겼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지 않으면 네가 당한 거는 별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치부되고 근데 저는 이런 문제제기 작은 문제제기라도 잘 들어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미투가 발생하는 곳들이 아무래도 직장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하다가 가장 가별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노동조합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데 노동조합 같은 공간에서 이런 피해자들을 더 지지하고 미투 이후에 어떻게 페미니즘 운동을 전개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힘없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 우리가 꼭 성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런 상사의 부당한 명령을 개인이 저항하기는 되게 어려운 조건들이 많은데 그때 우리가 부당한 노동 지시를 받았다고 했을 때 노동조합을 찾듯이 이런 성적인 영역도 똑같이 그런 부당한 영역으로 보고 노동조합 같은 데서 좀 같이 응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노동조합뿐만 아니고 직장에서도 페미니즘 교육이 좀 별로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페미니즘이란 말이 어렵다면 성평등 교육이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공공기관은 그래도 좀 거의 99%가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민간기업은 뭐 엄청 대기업 수준에서도 한 50% 정도밖에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고 또 교육 내용도 동영상으로 때우거나 제가 그걸 목격했죠 교수님들이 의무적으로 성교육인가 이런 걸 해야 되나 봐요 동영상으로 근데 그걸 조교 언니가 보고 있더라고요 교수님 그런 걸로 접속해서 그 교수님 거를 근로학생이나 조교 언니가 그걸 대신 공부해요 그러니까 그 언니는 똑같은 영상을 교수님이 6명이면 6번을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그 언니는 최소화 시켜서 보는데 이게 진짜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순간 화나더라고요 그 왜냐면 전 그 교수님은 정말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그걸 조교 언니가 보고 있으니 발전이 안 되죠 아주 그냥 진짜 저희도 이런 말 농담을 했는데 문제 있는 사람들 방에 가둬놓고 3박 4일 동안 때리면서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 할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는 많은데 실제로 동영상으로 때우지 않더라도 내용 수준이 자 성희롱이란 무엇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법적 절차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당장 필요한 사람들도 존재하겠지만 앞으로 이 공동체가 더 나아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희롱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어깨를 딱 만졌는데 너가 불쾌하면 성희롱이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존중을 하는 방식 여성은 성적 대상화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야 하는데 좀 그런 교육들이 너무 미흡한 수준이에요 항상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진짜 겉탈기 식으로만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동영상 1시간 20분짜리였거든요 아우 세상에 근데 영상이 화질이 저는 90년대 만든 건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충격적이게 아직도 구성애 씨가 나오는 그런 거 하는 거죠 그거 알아요? 그나마 나는 그거 엄청 재밌게 봤잖아 대학교 내내 그거 맨날 찾아봤어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아니 무언가 성이라는 것을 시시하는 게 아니라 귀여운 부분이 있어요 너무 재밌었어 2000년대 학교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를 저만 해도 학교에서 영상으로 맨날 똑같은 아름다운 성 이거 틀어주고 끝났거든요 그나마 젊은 저도 그렇게 했는데 저희 윗세대들은 진짜 거의 못 받았거나 딱 똑같은 수준의 교육 받았겠구나 싶어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도 수준이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또 서울공화국이잖아요 서울만 조금 그런 성교육센터 같은 게 잘 돼 있는 곳에서만 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공교육 차원에서도 좀 수준 있게 가르쳐야 되지 않나 근데 제가 미스 한무라비라는 드라마를 요새 엄청 재밌게 보고 있는데 김영수 잘생겼다 전 개인적으로 성동일 엄청 좋아요 저희 아버지와 아주 흡사한 캐릭터거든요 근데 뭐 번외고 거기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나왔어요 하나의 케이스로 근데 성동일이 그런 말을 했죠 아주 성동일 자체가 캐릭터가 진보적이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희롱을 한 상사를 해고하는 것과 관련돼서인데 한 사람의 밥줄을 끊는 건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고아라 씨가 이제 열폭을 했죠 아니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 어머 오히려 막 보호해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감춰야 되는 거고 참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성동일 씨가 갑자기 화내면서 그런 게 너무 당연했던 시대를 살아온 그 세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한편으로는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 되게 그 대목에서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사는 삶에는 그런 문화를 지내온 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저도 뭐 갑자기 해고하거나 이런 거는 물론 뭐 피해가의 사실 관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근데 저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 조치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해고징계 뭐 이렇게는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너무 사이좋게 다시 붙이고 싶어하는 굉장한 문화가 있는데 언니나 싸우면 사이좋고 싶으면 자기들이나 줘라 그래 부모님이 억지로 막 화해해 안아줘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딱 그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널 좋아해서 그랬어 너가 예뻐서 그래 너가 매력적이라서 그래 매력적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폭력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게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되게 전에 이 이야기를 다현 씨가 했었는데 그땐 나도 똑같이 막 열폭했어 막 왜냐하면 어찌됐든 여성의 입장이고 나는 그게 더 많이 공감하니까 그런데 문득 들어 그때 우리 모임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례인데 큰 어떤 사건이 터졌고 그때 미투운동이 되게 이슈가 됐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그 피해 당사자가 공론화시켰어 근데 그곳은 오히려 예를 들어 그 사건의 경중이 예를 들어 뭐 10 정도의 처벌을 한다면 바로 그게 공론화 되자마자 단체에서 20 정도의 수위의 처벌을 딱 때린 다음에 되게 자랑스럽게 우리는 이 시기에 되게 빠른 대응을 했고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그 피해자가 했던 얘기는 이거를 안 다루는 사람들이나 당신들이나 이 문제를 다룰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에 여성으로서 너무나 동의하거든요 그렇게 큰 그런 식으로 대응했을 때가 사람들은 가해자가 매장되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피해자는 더더욱 매장돼요 내가 용기 내서 말한 이 한 마리 때문에 누군가 인생이 매장당하고 근데 여성들이 낄낄낄낄 좋아하고 야호 이러지 않거든요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와 공포감, 사회적 공포감이 더 크고 그리고 실제로 가해자의 피해도 크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처벌하고 제대로 공론화하지 않은 과정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하자는 건데 처벌을 하면 무조건 다 좋은 것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이거 자체를 같이 공론화된 자리에서 논의해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아니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저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교육이 남성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전제가 성평등하지 않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남성에게 더욱 필요하고 남성이 더욱 조심해야 되고 또 나이 많은 사람이 더 조심해야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조심하고 이들이 더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여성도 교육받고 남성도 교육받고 모두가 똑같이 교육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살아온 여성들은 이게 문제 성희롱을 당해도 성희롱인지 모르고 폭력을 당해도 폭력인 줄 몰라 그럼 그런 사람들이 결국 사회적으로 침묵하게 되고 내가 제일 여성으로서 안타까운 건 정말 그냥 속된 말로 남성에게 피해를 받으면 피해지만 그래 그렇지 뭐 할 수 있어 근데 여성이 나에게 가해를 했을 때 오는 상처와 배신감이 엄청 크거든요 그들이 피해자들이 제대로 치유받고 제대로 발언하지 못함으로써 또 다른 가해자로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 여성으로서 제일 절망스럽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권교육 같은 거 친구들한테 나가면 교육받지 못하는 것도 인권침해다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맞아요 맞아요 나는 그 말을 내가 하면서도 나 자체도 주체로 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았어 피해자로서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더 교육받고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해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또다시 변하지 않는 일상으로 또다시 컴백하는 거지 그럼 그 문제 또 노출되고 사실 피해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작 자기가 원하는 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가해자가 어느 정도는 처벌받아야 되겠죠 나한테 상처 준 게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 정도로 가해자가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피해자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본인들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치유받고 싶고 어떻게 공동체에서 잘 지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고 가해자 처벌하기에만 바빴고 그 공동체에서 아까 뭐 미미씨? 가르쳐주지 못하고 그렇게 보색해졌어 애틀 기억이 안 나세요? 미미씨가 얘기한 것처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방법들을 못 배우고 그냥 가해자 딱 때리고 나서 행복한 그 단체를 보며 망연장 자시라고 이런 게 사실은 되게 흔한 풍경이던 거죠 소위 진보적이라고 하는 단체에서조차 그런 일들이 사실 저는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미투의 문제는 조직을 지키려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을 지키려는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중요한 시점에 그런 일로 문제가 되는 거 이런 표현. 그리고 술자리에서 장난으로 한 건데 왜 이런 식의 것들. 그러니까 나의 사람들은 내가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그거는 돈이 더 있고 내가 더 맛있는 걸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냐 보장받지 못하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어떤 조직이 생존하고 조직이 성장하는 문제보다 이렇게 뒤처진다는 얘기는 그 조직에서 한 인간으로서 완전 배제되는 문제라고 봐요. 내가 이 조직에서 이거는 내 월급을 더 주냐 덜 주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월급도 생존 죄송합니다. 월급도 소위 말해 생존권인데 이 기본적인 폭력에 노출된 것을 조직이 어떻게 대응해 주냐가 무슨 조직을 위해서 네가 참아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여성 혹은 여성이 아니라 여성이 아니더라도 피해자 그리고 연령이 낮은 이제 막 들어간 사람들이 경험하는 조직으로부터 느끼는 소외 배제 이런 게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는 사실 여성이 한정되지 않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중요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럼에도 여성에 한정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계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 나오지만 비율로 따져봤을 때 역사적으로 받아온 성차별 문제에서 여성은 확실히 성차별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함축하고 있는 문제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문제가 7, 8이라면 위계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것은 3, 4 정도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더불어졌을 때가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이미 위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엄청 단순하게 물리적인 힘 이런 걸 떠나서 여성이 어렸을 때부터 쭉 받는 교육과 남성이 쭉 받는 교육이 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완전 다르죠. 남성들은 진취적이고 도전해야 되고 접근해야 되고 이런 거 하면 여자는 수동적이고 참고 그 다음에 심지어 누군가 나를 아이스 깨끼리 했는데 화를 내면 안 되고 저 남자애가 널 좋아해서 그러니깐 너가 참아. 이런 얘기 저는 우리 세대 여성들은 다 들었다고 생각해요. 다 들어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이런 위계를 저는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교육장에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50, 60년대 여성이 가장 많이 들은 말이라고 하면 여자가 배워서 뭐하게였고 그럼 20, 30대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뭘까요? 라고 말했더니 50, 60대 여성들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20, 30대가 똑같이 교육, 대학도 잘 다녔는데 뭘 얼마나 들었겠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때 속으로 이건가 답인가 생각했는데 그 답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남동생 챙겨야지. 그러니까 동생 챙겨야지. 누구 챙겨야지.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나의 존재감. 과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여성들의 권리나 이런 게 더 높은 수준의 차별이 좀 덜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건 분명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독립적인 인간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누군가를 보필하게 존재하고 누군가를 수발을 들기 위해 존재하고 이런 존재로서 여전히.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이 엄마이고. 아, 심사인당 코스프레. 그런 것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코르셋에 대한, 탈코르셋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탈코르셋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좀 탈코르셋 이해하는 것도 좀 제각각이기도 한 것 같아요. 탈코르셋은 어떨까요? 그 코르셋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이제 여성이 안에 받쳐 입었던 약간 여성을 옥죄는 그런 옷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여성성으로 규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여성스럽게 보인다는 긴머리, 화장. 그다음에 심지어 여성들만 입는 속옷.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벗어던진다. 우리도 남성과 동등하게 어떤 자유롭게 우리를 가꿀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탈코르셋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탈코르셋을 기사로 막연하게 접했다가 화장하고 렌즈, 눈을 다쳤어서 렌즈를 잘 못 껴요. 렌즈 끼면 바로 빨개져서. 그래서 안경을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조심히 물어보더라고요. 탈코르셋 운동하냐고. 저는 뭐 생각이 없거든요? 그거 뭐 그렇게 크게? 저는 얼마 전에 제가 머리가 되게 길었다가 쇼컷으로 쳤는데 아는 동네 형을 만나자마자 형이 너도 탈코르셋하냐? 메가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웃긴 거는 그 형의 뉘앙스가 너가 메가리에서 나쁘다가 아니라 너 메가라는 사람으로 오해받으면 어떡해? 메가리라는 단어 자체가 SNS에서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특히 뭐 어떤 여성이나 남성에 대한 특정 뉴스가 나올 때 댓글에서 많이 보이는데 이게 원래는 메르스 갤러리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좀 그 남성이 여성을 너 메가리지? 이런다는 게 공격적인 의미. 그러니까 너는 되게 여성적이지 못하고 쓸데없는 프로 불편어. 그러니까 아무거나 시비 걸고 이런 사람들로서 공격할 때 쓰이는 단어 같고 특히 이제 우리가 너 일배충이야 이러면 되게 심한 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성들은 쓰는 것 같고 댓글에서 여성들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인데 내가 메가리는 아니지만 이거에 동의한다 라고 쓰거나 아니면 그래 나 메가리다 그러니까 나 함부로 건드리지 마 라고 하면서 그 메가리라는 단어를 옛날에 뭐 퀴어라는 단어처럼 좀 전복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걱정 걱정. 그래가지고 내가 단번에 그렇게 얘기했죠. 나를 메가리로 오해하는 사람이랑은 아예 그냥 그런 식으로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남자랑은 대화도 하기 싫으니까 잘됐다고 미리 알아서 믿고 걸러진다 이러면서 근데 되게 재밌다. 지영 씨도 쇼커트를 하고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쇼커트를 했거든요. 내가 쇼커트를 할 땐 사람들이 아무도 탈코르스를 보지 않았어. 아 그냥 쇼커트 도전해본 거야? 이랬는데 난 탈코르스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 아 네 쉬는구나 스스로 미미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크게 문제 제기하지 않았었고 되게 분위기 항상 좋게 끌어가려고 했던 쇼는 아예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재밌지 않아요? 저 사람도 쇼커트 하고 나도 쇼커트 했는데 바라보는 사람도 다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되게 재밌었어. 나는 내가 한 번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나는 내가 쇼커트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건 줄 알았는데 여성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안 했던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있던 옷들과도 다 안 어울리고 무언가 되게 내가 여성성을 잃은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어요. 되게 잘 어울려서 좋았어. 뭐야? 그리고 나는 이제 머리를 기를 거예요. 왜냐하면 재밌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떤 내가 압박받았다는 틀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삐져나가 보고 다르게 도전해보는 과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더워서 자른 거거든요. 정말로. 아 어떡해. 머리가 상하기도 했는데 너무 더워서 자른 건데 근데 이런 얘기들이 결국에는 이 얘기들이 다 탈코르셋이라는 그 단어의 본질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화장을 하나 안 하냐 혹은 실제 탈코르셋을 실천 하나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코르셋이라는 게 있는 게 이 사회다 라는 거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화장은 자유죠. 화장은 분명히 자유의 영역이어야 하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화장이 과연 자유의 영역인가 를 보면 뭐 어떤 모 영화관에서 화장을 안 하면 그 화장을 안 한 만큼 화장을 시킨 다음에 그 시간에 시급해서 까요. 저 알죠. 제가 거기서 일했었죠. 입술 다시 발라보라고 하고 그리고 승무원들 보면 엄청나게 깔끔한 옷들의 얼굴 어떻게 생겨야 되고 화장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지시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일반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회사에서조차 화장 안 하면 예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저는 원래 화장을 안 해서 대학생 때부터 화장 안 했는데 저보고도 몇 번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화장을 굳이 안 하는 거냐. 왜 안 하냐. 예의 없다. 네 얼굴에 그렇게 자신 있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듣고 근데 그런 과정들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취향이냐 취향이 아니냐로 나눌 수 없게끔 그렇죠. 만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뭐 탈골스에서는 속옷 안 입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조차 뭐 입고 싶은 사람은 입어도 되지만 그거를 안 입을 자유를 안 주는 사회. 이런 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탈골스에 대해 넌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봤을 때는 그 뭔가 이렇게 화장을 해서 예뻐 보이고 되게 섹시한 옷을 입어서 예뻐 보이고 싶은 거는 코르셋의 문제가 아니라 뭐 이성에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어필 같은 거 아니냐. 그게 왜 코르셋이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 느꼈던 게 화장을 하든 안 하든 뭐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다. 근데 그걸 안 했을 때 왠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런 상황 안에서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자유로운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고 오히려 이 코르셋의 문제야말로 저는 오히려 남성에게도 있고 되게 사회 여러 곳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렇게 남성들 중에서 굉장히 개성 있거나 여성적인 사람, 여성적인 스타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엄청난 비난을 받잖아요. 한국 안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뭐를 해도 괜찮은 거가 말 그대로 탈구르셋이 되는 건데 화장을 안 하고 이쁘게 안 하고 무조건 그렇게 하면 탈구르셋인가 이렇게 다뤄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되게 크고 그런 것 같아요. 또 무겁네. 왜 뭐 이렇게 무겁게 한숨으로 끝나서.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우리는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만약에 19세까지 19세적인 30세 이런 발언까지 합쳐지면 우리는 밤을 새도 모자 갈 것이다. 다음날 아침까지도. 너무 아쉽지만 시간이 다 돼가가지고. 근데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1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면서 그리고 아직 젊은 사람으로 살면서 느꼈을 감정들이 이 지난 1년은 다른 1년들과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투운동 혹은 올 한해 사회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영향,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 번씩 같이 이렇게 좀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요새 과학기술이 진짜 빨리 발전하잖아요. 핸드폰 특히 보면 알잖아요. 근데 LTEA가 그 속도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 엄청나게 권리의식이나 이런 거 문제 제기되는 거 보면서 내가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걸 저는 엄청 느꼈어요. 입시 때문에 코피나게 공부는 해왔지만 막상 사회에 나왔더니 진짜 살아가는 거에 대한 공부는 하나도 안 돼 있는 나를 보고 나는 스무 살이 아니라 빵살, 영살이다. 다시 새로운 공부를 또 해야 된다는 것 속에서 근데 그런 사회적 변화가 그런 깨우침을 진짜 하루가 다르게 엄청 준다는 생각에 더 부지런해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페미니즘의 도전이라는 책에서 봤던 문구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안다는 건 상처받는 거라고 아마 이것들을 알게 돼서 오히려 불편해지신 여성분들도 좀 많다고 생각하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눈물 날 것 같아. 근데 결국엔 이 상처받는 과정들이 더 많은 인권들을 확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여성분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은 죄가 없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런 여성들은 문제를 마주하면 꼭 자책을 하더라고요. 근데 남의 탓하는 게 정신건강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또 지방선거에 해였고 이 지방선거가 이렇게 절실해 보기엔 또 처음이었어요. 물론 내가 활동을 한 이유이기도 했지만 촛불집회라는 일들을 경험했고 우리가 되게 힘들게 얻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함께 얻은 시간이고 근데 그런 선거에서 한 정당, 녹색당에서 여성 후보가 그런 여성에 관한 이슈를 던졌는데 너무 그냥 여성으로서 눈물이 났고 밤마다 그 연설들을 보면서 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다뤄지는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쾌감 그리고 지영씨 말하는 것대로 내가 알면 알수록 불편해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쁨보다는 누가 나를 배척하는 느낌 그런 두려움을 받으면서도 내가 여성으로서 동등해질 수 있고 좀 더 나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이런 정치권에서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맨날 뉴스에 나오면서 엄청난 쾌락과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도 담임이랑 똑같은 기분을 느끼고 용기를 내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느꼈던 거는 옛날에는 별로 힘들지 않았지만 아는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아는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지금 있는 사회도 누군가의 끊임없는 투쟁과 외침들 속 그 위에 내가 서 있는 거구나. 내가 그냥 바닥 위에 서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고 나의 이 답답함을 언어로 표현해가는 과정이 서툴면서도 되게 엄청 성장한 기분이 드는 그런 한 해였다는 것 같아요. 네. 지영 씨 팟캐스트 녹음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슈퍼스타를 슈타라고 잘못 말하면 하는 민망한 사태가 발생을 해서 아 근데 너무 아쉽다. 진짜 지영 씨는 10시간도 말할 수 있는데요. 다음에는 꼭 우리 30금 방송 하나 만들고 PD님 없이 불건전한 방송 한 번 하는 것이죠. 이랬는데 PD님 더 잘 알고 네. 그러면 오늘도 팟캐스트 듣느라 청취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즐거웠죠.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팟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오늘 팟캐는 그럼 말 길게 안 하고 마무리 멘트 할게요. 역시 클로징은 밤이지. 그쵸. 그럼 여러분 오늘도 돼지 꿈 꾸세요. 오잉 오잉.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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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